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행동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엊그제 대통령 담화 내용은 만자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대통령 생각을 정리해서 내보낸 거죠. 오늘은 방송에서 나오겠지만 그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의 흉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어볼 수가 있죠. 대통령은 검사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그런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내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대통령의 의식세계나 무의식세계에 의사집단이라는 것이 일종의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쳐야 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피의자를 다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범죄자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젊은 날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이제 의사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한 30년 정도 검사생활을 해 오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 투영되거나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이해도 하지만 본인에게 참 그동안 우호적인 집단 대단히 의사분들이 보수적이고 우호적이죠. 여당에 그런 사람들 표를 다 이제 그냥 버린 거니까 대신에 또 표 개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찬성을 할 거니까 표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대통령 생각을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좀 자신감이 좀 강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좀 많은 편이죠. 그걸 두고 이제 제가 똑똑한 한국인들 똑똑한 한국인들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실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전투표 실상의 핵심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의 상황 지나가는 차수에 비례해 가지고 일정한 그런 요금을 징수하는 사전투표 주도가 톨게이트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하지만 이제 선거라는 것이 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라는 것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일정한 사람 수마다 돈을 돈 대신에 이제 위조투표를 하나씩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좀 쉬운 사례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선거가 이번에 또 만진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모든 변화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설가 이영준께서 이번 총선을 최후의 만찬에 비유한 그런 아주 짧지만 멋진 거를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반을 해서 최후의 만찬과 총선인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전망이라는 것이 늘 오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선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정직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되찾는 일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폐기 수준이라든지 또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아주 불가능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그냥 총선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다음번 이나 그다음번 선거에서 또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공의들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윗사람이 되면 공적인 일이든 아니면 기업의 일이든 간에 최고 책임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부하들 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전공의 문제는 굉장히 좀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학병원의 한 50% 가까운 인력들이 이제 전공의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전공의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바이탈할까 필수 1호 분야를 지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와 동갑인 대통령도 지금 젊은 세대 mj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그런 전공의와의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부르면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젊은 세대들 생각하면 다른 거죠 .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당당히 좀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아마 정부도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 안 했겠는데 대형병원들의 경력난 경력난들이 실질적으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진로를 하기가 힘드니까 벌써 대형병원들의 경력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의료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국에 병원을 해가 돈을 대형병원들은 벌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한 큰 병원 대학병원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근근히 돌아가는 정도면 그건 굉장히 실패한 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대형병원들이 지금 경력단을 이제 막 겪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정부도 크게 이제 계산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후반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생성행 인공지능 전쟁 이 생성행 인공지능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그런 데이터를 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지 않 습니까 그것은 미국 정부가 검수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기치를 내걸고 질주하기 시작한 꿈의 메모리 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소위 ai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거든 그 사람들 만큼 추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도 몇몇 한국의 주요 대기업 들에서 실질적으로 이 ai 삶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이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대단히 큰 사업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